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망을 반영합니다 오늘도 매일처럼 매일의 챌린지 합시다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어떤 캐릭터 제일 좋아하는지 그 캐릭터로 다음에 할 거에요 오늘은 이 멋있는 수염이 있는 캐릭터로 갑시다 오케이 여기 왼쪽에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나이스 잘렸어요 거기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오랜 쪽으로 계속 갑시다 아 저는 뭐 바꾸고 싶었어요 옵션 컨트롤 아 틀려 잠시만 아 무브먼트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음 뛰어가려고 버터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거 좀 익숙해야 하지만 아마 아 좀 더 천천히 게임할 수 있어요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오케이 당신은 구할 수 있어요 안녕 친구 내려가자 아 네네네네네네네 꺼지마 같이 가자 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갑시다 알아요 거기 올라가면 데미지 당할거 한번 그쪽으로 가자 안전히 갑시다 안전히 해야하네 나이스 우리 하트를 하나 하나 빨았는데 굿굿굿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됐다 그것도 잘됐고 그냥 한번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돌아가자 오! 오케이 천천히 음 받을 수 있을걸 그 돈 받고싶어요 그 돈 받고싶어요 바이바이 거의 펀지대 와! 아 제발 그런 실수 왜 하고 있네 이런 실수 하면 안 돼 이런 실수 하면 안 돼 여기도 오! 오케이 한번 봅시다 얻으러 가야 하는지 아 이쪽으로 위험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나갈 곳이 없는데 아 여기는 여기 좋은거 있을까 돈 있는 돈은 어 많이 없는데 그냥 나가자 안타깝게 하트를 한게 잃었어요 그건 좀 아쉽네 별로 실수로 얘는 아직 만프레이트 이라는 친구는 모르겠다 무슨 볼 수 있을까 아닌데 아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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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 하하 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시다 나이스 돌 갓 오오케이 친구 우리 갓이 갈거야 하트를 돌아받고 싶죠 요기 내려가고 여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오 거기도 조심해야 하네 잘됐어 잘됐습니다 아 이번엔 좀 잘되는데 오케이 이거 위험합니다 말했잖아 말했잖아 전 진짜 이 친구는 제일 제일 싫어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일단 나가세요 아 우리도 나갑시다 아 아 또 이런 친구가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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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무것도 없으고 어 이인 아마 그냥 피할 수 있어 나이스 여기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긴 내려갈 때 여기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조심해야 돼 이인 항상 좀 가지 가자 친구 가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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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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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당신 태어나 할 거야 아닌데 나이스 나아가자 나아가자 오케 나이스 오케 나이스 결국이네 여기 뭐 있을까 어 있긴 있지만 아 잘못 눌렀어 아 왜 그런 실수하네 그런 실수하네 우리는 하트가 4개 있고 아주 아주 천천히 이거 해야 하죠 왜냐면 전 이 레벨을 아직 많이 안 했어요 아마 여기 여기는 2번 3번 밖에 못 가봤어 오케이 얘는 좀 무서워 보이네 아 이거 다 좀 무서워 보이네 아 왜 음 잠깐 여기 기다려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 그 왕성이 피하고 싶 아 안됐네 어 잘됐어 잘됐는데 너무 멀리 가지마 너무 멀리 가지마 아 그쪽으로 가야돼 근데 여기 애들이 좀 많이 있네 근데 여기 애들이 좀 많이 있네 안녕 친구 아하 어 오케이 여기 내려갈 수 있어? 나이스 오케 데메지 안 당하네 데메지 안 당하네 아 음 무슨 아 나이스 얘 죽었어 내려가자 도래치 이거 뭐야 알고 싶진 않아 출국이 어디야 허 여기 있을까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출국이 어디래 어디야 여기 이쪽으로 갈 순 없죠 같이 가자 여기 있을까 여기가 아닌데 진짜 이쪽으로 가야되나 하트 다섯 개 나이스 하트 다섯 개 오호호 오늘은 무슨 왜 왜 얘는 왜 거기서 저는 여기 가면 죽죠 나나나 어 꺼져 꺼져 원성이 많이 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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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어떤 친구네요 처음 봤어 오케이 죽었어 내려가자 여기 뭐 있을까 원성이 있고 한번 더 내려가야 돼 오오오오 따아 허허 오 10분 넘었어 아하하 나이스 내일 봐요 여러분 내일 봐요